부산지법 형사 5부는 만취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남동을 부려 거가대교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1시 30분쯤 거가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.119%의 상태로 트레일러를 몰다 벽을 충돌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두 차례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A 씨는 4km가량 도주하며 위협 운전을 해 당시 거제도 방면 거가대교 차량 통행이 5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.